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가끔 운 좋은 사람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참 운도 좋아 근데 나는 왜 저런 운이 없을까 나에게는 언제쯤 대박 운이 있을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운 좋은 시기를 한 번 이상은 맞이하게 되는데요 운이 평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로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앞으로 나에게 있을 대박 운은?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머릿속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거나 좀 좋은 상상 이런 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딱히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없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자님들과 교감을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5장의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5장의 카드를 선택했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이 다섯 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이 카드는 첫 번째 카드는 구독자님들의 앞으로 있을 대박 운이 어떤 에너지인지,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카드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앞으로 있을 대박 운이 어떤 에너지인지 혹은 어떤 키워드인지를 보여준다고 얘기했죠 네,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10번 동전 카드의 대박 운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예상 가는 걸로는 가족이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에 의한 10번 동전, 동전이 10개 있죠 금전적인 어떤 물려받는 것 아니면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 운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대박 운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에게서부터 돈이 온다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부모님이 혹은 아니면 일과 친척 중에 도저히 유산을 받을 수 있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박 운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만나게 될 애인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서부터 오는 재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재산이 어느 정도 많다 이거는 제가 왜 재산이라고 얘기하냐면 동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책 그 다음에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나는 대박 운이 금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제가 두 번째 카드를 뽑을 텐데 이 두 번째 카드는 어떤 상황에서 이 대박 운이 올까 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대박 운을 맞이하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7번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남자가 칼을 7개 중에 2개를 놓고 와서 발걸음이 못 떨어지고 있는 미련 카드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 대박 운이 오냐 내가 꼭 진짜 이만큼의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중에 200만 원만 더 있으면 아니면 1억 중에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정말로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라는 그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대박 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런 운은 내가 전액을 다 지원받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왜 중요하냐 이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천만 원 중에 내가 700만 원만 갖고 있어요 근데 300만 원이 없으면 700만 원 갖고 있어도 등록을 못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얻으려고 하는데 1억 2천인데 1억이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이 없으면 그 가게를 못 얻어요 그러면 1억이나 700만 원도 제로에 가까운 어차피 결과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서 완성하게 해준다 결론을 짓게 해준다라는 게 앞으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있을 대박 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대박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한 끗 차이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는데 그 한 끗을 메워주는 것이 굉장히 큰 대박이 돼요 보통 그런 경우가 나비 효과로 작용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혹시 내가 정말 이만큼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 포인트가 왔을 때 이만큼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 부인, 아내 이런 식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대박 운이 있다는 걸 지금 인지하시고 그 상황이 오셨을 때 그 대박 운을 통해서 딱 매듭을 잘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대박 운이 가까운 시기에 있는지 아니면 먼 시기에 있는지 한번 제가 시기를 한번 볼게요 자 두 장의 조언정 카드를 뽑을 건데요 이게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게 이제 노력 카드가 나왔는데요 노력 카드는 꾸준하게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동전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매달고 있는데 이 대박 운의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시기는 아닐 것 같고 정말 내가 노력을 다 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 대박 운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가까운 시기는 아니고 내가 노력을 다 한 끝에 그 끝 지점에서 한 번의 대박 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카드가 이 이상은 절대 안 돼 라고 딱 막아서는 거절 카드인데요 이건 제가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가까운 시기인지 이게 이제 보시면은 같이 즐겁게 즐기는 카드인데 저는 이 카드를 지금 인맥 카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10번 동전 카드가 인맥도 돼요 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가 3과 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에 3과 7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라고 하면 우선 3이 나왔다라는 거 3은 10 중에서도 1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1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시기라고 지금 직관적으로 보여요 이 타로 카드에서는 수비하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식의 대박 운인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가까운 시기에 내가 뭔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합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어떤 OX식의 O냐 X냐를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 원래는 나는 X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의 인맥이나 어떤 가족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게 승인이 되는 운이 대박 운인데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네 다시 첫 번째 카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앞으로 있을 대박 운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앞으로 만나게 될 가까운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데 언제 받냐 정말 한 끝이 부족한 순간에 받아서 나는 그걸로 내 인생의 대박 운이 만들어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어떤 대박 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카드는 앞으로 있을 대박 운의 에너지 혹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네 3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여성 3명이 겁을 들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대박 운은 운이 한 번에 꽝 하는 대박 운이 있을 수 있고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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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오는 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후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꽝이 아니라 작게 계속 근데 그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일인이 계속 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하면 좋겠다 싶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일이 마치고 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도와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대박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인복이 있는데 그 인복이 나랑 같이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 동료들이 많이 있는 게 이 사람한테는 또 좋은 대박 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인생을 길게 본다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인생에 있어서 진짜 대박 운은 뭐냐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꺼리도 있고 그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서 만나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생각보다 점심 혼자 먹는 경우 많이 있어요 누구랑 점심을 먹기도 마땅히 어떤 딱 이런 약속이나 미팅이 아니면 누구랑 점심 먹기도 좀 불편해서 혼자 먹는 경우도 종종 많아요 그런 분들은 혼자서 우외로 혼자서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혼자 식당 가서 먹을 수도 없으니까 뭐 그냥 혼자 직원 시켜가지고 도시락 사서 혼자 먹는다든지 또 회사에서 직원들하고도 같이 못 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장이고 대표면 같이 가서 밥 먹으면 그 사람들이 또 불편해하니까 혼자서 그냥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밥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뭐 밥 혼자 먹는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해서 주변에 친구가 많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보장되는 건 아닌데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생이 계속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리와 문화죠 문화 그 다음에 취미와 그 다음에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을 큰 도움은 아니지만 작게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대박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어떤 상황에서 그런 대박 운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해 볼게요 여자가 나무르던 카드가 나왔는데 하나만 더 뽑을게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자가 나무르던 카드가 오지랖 카드라고 저는 이제 부르고요 전차 카드는 이 전차가 불 에너지를 뜻해요 젊은 청년이 아주 가득 찬 에너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카드인데 이 두 장이 동시에 나오면 진짜 바빠요 정신이 없고 너무나 바빠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런 순간에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위기를 넘게 해주고 바쁜 걸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꾸준하게 어떤 일이나 어떤 계획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타난다고요?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료나 나를 사모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대박 운이 앞으로 한 번이 아니라 자잘하게 쭉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정도의 대박 운이 언제쯤 오는지 한번 조언점 카드를 통해서 볼게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인데요 우선 컵이라는 것 자체가 물을 뜻하고 페이지는 소년, 소녀 이렇게 시종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에너지가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얕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는 것은 에너지가 파동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지금 너무 내가 정신이 없고 벌려놓은 게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고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인연이 와서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넘기게 해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두 번째 중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에너지 유형의 대바구니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중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재미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얘는 페이지가 나왔는데 얘는 퀸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퀸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뒤겠죠 만일 제가 기한은 이렇게 정할게요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3개월 안쪽이라면 퀸 카드는 한 1년 안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둘 다 컵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움직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대바구니 10년 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분은 대바구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후에 한 번 꽝이 아니라 계속 틈틈이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바구니 쪼개져서 작은 운으로 계속 들어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중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나 친구 그 운이 한 1년 안쪽으로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요 친구들 많이 사귀셔야 돼요 사람들 많이 사귀셔야 돼요 그게 다 나한테 어느 순간 필요할 때마다 복 대박 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앞으로 나에게 있을 대바구니의 에너지 혹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무를 든 왕 카드 킹오완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대박 운보다는 본인이 그 운을 만드는 유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불을 뜻하고 내가 직접 움직이는 적극성을 뜻하는데 거기에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벌써 저 앞에 가 있어요 굉장히 노력형이고요 그 다음에 운이라고 한다면 대박 운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 것 같냐면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나중에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대박 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사람에 의한 도움 아니면 하늘의 어떤 정말 개시 같은 운 이런 게 아니라 딱 어느 순간 내가 탄력을 받는 그러니까 운이 대박 운이라는 게 내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노력을 하시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우리 포텐 터진다는 말 했잖아요 포텐 터지는 게 빵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나한테는 대박 운으로 다가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런 시기가 아니고 뭔가를 노력하고 있다면 근데 그 노력에 맞춰서 결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나중에 포텐 터지는 대박 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내공을 쌓는 거고 만약에 이미 난 포텐이 터져서 팍 올라갔다 그러면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는 운의 흐름을 받지 않아요 운의 흐름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사람이 다른 타인이 채워두든 하늘이 채워두든 그런 다른 요소가 채워주는 게 운인데 운의 흐름을 받지 않을 때는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게 없을 때 내가 모든 걸 완벽히 컨트롤을 하는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컨트롤이 가능할 때는 운의 어떤 흐름이나 영향권을 좀 덜 받아요 세 번째 카드가 그런 성향이에요 내가 정말 잘났고 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포텐이 터지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박 운이 어디 있다? 내 자신 내 자신의 잠재력이 나의 대박 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 대박 운이 오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네 하나만 더 뽑을게요 아 굉장히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어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약간 울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 카드가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새로운 거를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카드 이 카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딱 지구본을 보면서 이제 세계를 정복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카드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거가 될지 안 될지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카드의 역 카드를 본다면 그 다음에 이 고위 여섯의 순여 카드도 어느 정도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내공이 쌓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결과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내가 이 포텐이 터지냐 정말 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고위 여사제급이면 거의 이 타로카드에 있는 종교 정신세계 이런 쪽에서는 거의 최고의 층이거든요 누가 봐도 나는 정말 내적인 성장이 아니면 내공이 꽉 차 있는데 빛을 못 보고 있어서 그만둘까? 라고 고민하는 시점에 나무를 둔 왕 카드 나무가 불이기 때문에 이건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빵 터지는 카드거든요 그런 시점에 대박운이 온다라는 거죠 언제 대박운이 온다고요? 내가 내공을 다 쌓고 근데 빛을 못 봐서 포기할까? 라고 깊은 갈등을 할 때 그때 대박운이 확 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대박운 내 내면에 있는 포텐이 터져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자리를 딱 잡을 수 있는 게 가까운 시기인지 먼 시기인지를 한번 조언점 카드를 통해서 볼게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자 떨리네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컴패션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동전을 주죠 이게 이제 연민 동정도 되고 이게 보상도 되거든요 이 카드는 제가 디자인한 거니까 보시면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해서 제가 이 카드를 디자인했어요 가까운 신뢰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 곧 보상이 온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지금까지 아마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제 곧 보상으로 다가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시기냐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이게 이제 은둔자 카드 더 허밋 카드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 돌다리를 지혜의 지팡이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가는 건데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지금 내공을 쌓는 카드지 밖으로 표현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조금 더 내가 인내와 그 다음에 좀 노력하는 시간이 더 쌓여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내공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 아닌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공이 쌓이고 있는 거고 나의 대바구는 그 내공이 세상에 빛을 보는 게 대바구는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지팡이로 돌다리 하나씩 짚으면서 가듯이 지금 가시는 대로 뚜벅뚜벅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나에게 앞으로 있을 대바구는의 에너지 혹은 키워드 카드라고 말씀드렸죠 4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있을 대바구는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여성분인 경우는 남편복이고 남성분인 경우는 아내복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시면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화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이 축하를 받고 있는 카드인데요 사람들에게 남녀가 결혼을 가족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긴 할 거 아니에요 연애는 할 거 아니에요 그 연애를 통한 사랑을 통한 우선 대바구니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애인 좋은 결혼 상대자를 만날 수 있는 대바구니 있다가 첫 번째고요 혹은 만약에 저는 지금 이미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그런 대바구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또 자녀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그 자녀에 의해서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대바구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좋은 사람을 우선 만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가 나한테 대바구니를 가져다 줄 좀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은 카드라고 봐요 네 번째 카드 그 대바구니 이런 대바구니는 우선 어떤 게 없냐면 팔이 없어요 대바군도 너무 큰 대바구니거나 강렬한 대바구니는 받고 난 후에 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80%가 불행하다라는 그런 통계나 아니면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80%가 불행하대요 로또 당첨 사람들이 로또 당첨이면 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대바구니는 너무 형태 자체가 특이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대바구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길게 봤을 때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의 대바구니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에 의한 대바구니는 탈이 없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운이기 때문에 탈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카드 뽑으신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참 좋은 운일 것 같고 어쨌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뭐 지금 대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카드의 대바구니는 우선 첫 번째가 배우자가 대바구니니까 한번 추가 카드를 또 뽑아볼게요 제가 이제 추가 카드는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대바구니 오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아 0번 풀 카드가 나왔네요 하나만 더 뽑을게요 아 돈을 든 여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0번 풀 카드와 돈을 든 여왕 카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뭔가의 준비를 다 끝냈을 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0번 풀이 새 출발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나왔을 때 빈털터리가 됐을 때나 아니면 정말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뭔가 빈손으로 시작할 때 이 대바구니 오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더 검증하려고 하나 더 뽑았을 때 돈을 든 여왕 카드 돈을 든 여왕 카드는 어느 정도 자리를 탄탄하게 잘 잡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이런 좋은 배우자나 좋은 이런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이나 자녀나 이런 게 언제 생기냐 언제 오냐 내가 현실적으로 커리어나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아서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지 라고 마음 먹은 순간 예를 들어서 나는 재산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취업할 때까지 아니면 지금 부부라면 우리 둘이 예를 들어서 몇 평 아파트를 살 때까지는 아이를 안 가질 거야 결혼을 안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딱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결혼해야지 아이를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그 대박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굉장히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박운이 나의 계획에 의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세 장만 봤을 때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운이 거의 맞게 들어온다 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사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나는 정말 매력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 매력도 있고 다 갖추고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 나를 좋다고 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걸 알고 나도 어느 정도 준비해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좋은 인연을 만나야지 라고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운이 가까운 시일에 오는지 아니면 조금 먼 시기에 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중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조언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네 번째 중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킨 오버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먼 미래는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뭔가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 한창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왕이 나무를 든 카드가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 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가까운 시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목표한 바가 있어요 그게 완성되는 순간 아마 이 운이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이 나무를 든 여왕이 돈을 든 여왕 펜타클 킨 오버 완즈가 킨 오버 펜타클로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 좋은 배우자나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온다 대박 운이 온다 대신 이게 노력을 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은 아닐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중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먼 시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지금 고독스럽게 앉아 있잖아요 외롭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가 외로운 시기 혼자인 시기 혼자서 내가 정말 좀 나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내가 조금 침울하고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지금 이걸 봤을 때 나한테 좋은 배우자 나한테 좋은 애인이 있다고 나한테 좋은 자녀가 있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난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은 더더욱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면 운도 좀 더 멀리 와요 근데 제가 좀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건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지금은 내가 뭔가 혼자서 뭔가 내가 노력하고 있거나 마음을 좀 재정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대박운이 이 대박운이 있는 거예요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대박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나에게 있을 대박운의 에너지 혹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떤 대박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8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카드가 돈을 따박따박 매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장인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 앞으로 있을 대박운은 어떤 대박운이냐 우리가 대박운 하면 로또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한 방에 큰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가 승진을 한다든가 두세 단계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게 대박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대박운은 뭐냐면 내가 월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나 직장이나 직업을 갖게 되는 게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대박운인 거예요 장인 카드는 정말 좀 더 좋게 얘기하면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거니까 아니면 다른 범위로 조금 작게 얘기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대박운도 있죠 왜냐하면 따박따박 공무원이 된다든지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 대박운을 만나게 되면 아주 막 엄청나게 풍요로운 건 아니지만 그건 몰라요 각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월에 한 500만 원만 벌면 나는 풍요롭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월에 5천만 원을 벌어야 풍요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개인의 차 때문에 제가 아주 풍요롭다 풍요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대박운이 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아주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니지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복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죠 그런 대박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이 정도면 건물을 천억짜리 건물을 갖고 이런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건물 하나 갖고 있어서 월세로 이래저래 해서 한 달에 내가 일을 안 해도 한 3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일을 안 해도 3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와서 그걸로 내가 어느 정도 몇 곳 살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 대박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 대박운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승리 축하 카드 합격 카드가 나왔고요 보시면 내가 눈 가린 카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합격 승리 축하 카드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그 대박운이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이 카드까지 봤을 때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취업, 어떤 공무원 합격, 이직 아니면 뭔가 내가 조직이나 정부나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었다면 이 대박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직이나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박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정말 정말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 대박운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시기가 가까운 시기인지 뭔 시기인지는 한번 봐야겠죠 자 다섯 번째를 뽑으신 분들 중에 이게 첫 번째 카드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죠 이게 이제 가까운 시기인지 뭔 시기인지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중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컴페티션 경쟁 카드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칼을 두 개 잡고 있는 카드 여기도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는 카드 지금 현 시점에 내가 치열하게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그럼 어쨌든 지금 두 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은 쓰러지겠죠 그럼 결론이 날 거예요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만 있고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면 저는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가까운 실내의 대박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중 한 명만 쓰러지면 이제 끝나는 게임이니까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은 이제 앞으로 따박따박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나 조직이나 아니면 취업 이런 게 가까운 실내에 있을 대박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네 나이트보 완치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나무가 불, 열정을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사도 불, 열정이에요 이게 불의 불 카드로 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센 거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세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곧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가까운 시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까운 시일은 한 1년 내 쪽으로 보시면 돼요 대박운이라는 건 10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카드면 아주 길어도 3년 웬만하면 1년 안쪽으로 볼 수 있는데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제가 볼 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잡는 시기 그게 나한테는 대박운인데 그게 너무 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그 대박운이 올 것 같네요 그럼 다섯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에게 있을 대박운이라는 주제로 한번 타로 카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타로 카드를 랜덤으로 뽑는데 대박운이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런지 카드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카드는 한 장도 안 나와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인생을 살면서 운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운이 길게 오랫동안 좋은 사람과 짧은 시기에 한 번 좋은 사람 이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만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결국엔 승자냐 운 좋은 시기에 최대한 내가 그 운을 활용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던 안정적인 자리로 가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의 대박운은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추려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박운이 나에게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최대한 그 운을 10배, 100배로 불려서 나의 위치를 안정적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10배, 100시, 43, 44, 45, 16,, 14, 25, context, 14, 규을 40, 40, decisions, 30, 40, 50, 40,000, 40, 40, 40, 35, 80, 20, 30, 40, 51, 40, – 50, 50, 40, 40,! parfois 1000 박연aine